음악 이 시간에는 360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배워보려고 합니다. 360 영상은 어떻게 보면 VR, 즉 가상현실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360 영상의 특징 중에 어떤 부분이 VR의 의미와 잘 맞고 또 무엇이 다른지도 차차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과 올해에 새로운 미래의 방향을 제시해 줄 만한 기술들이 여러가지가 나왔었죠. 지난 1년간 미디어 트렌드를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보면 AR, VR 콘텐츠, 그리고 음성인식으로 진화하는 디지털 세상, 그리고 진화된 디지털 세상이 열어주는 새로운 금융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사실상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어서 한 분야만을 연구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서로 만나게 됩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360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배우면서 360 영상이 다른 매체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도 종종 다뤄보겠습니다. 360 영상 촬영 장비들과 편집 관련 소프트웨어를 인터넷에 소개된 사이트를 통해서 먼저 만나보고요. 그 중에서 선별된 몇 개의 카메라에 대해 자세히 작동법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360 영상을 합쳐주는 스티칭 프로그램도 몇가지 배우고 색보정, 자막 등등 후반 작업까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360 영상은 말 그대로 공간 전체를 촬영으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공간의 앞면, 옆면, 뒷면뿐만 아니라 위아래까지 전부 동시에 촬영해서 하나의 영상으로 합쳐서 제작해야 하고 감상자 역시 그 공간에서 보고 싶어하는 장면을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제작하는 영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360 영상 카메라는 일반 카메라와 달리 렌즈가 하나가 아닌 최소 두 개의 렌즈부터 수십 개의 렌즈가 달린 카메라까지 제작되어 있습니다. 빠지는 공간 없이 촬영하도록 렌즈의 화각 계산이 잘 되어 있어야 되겠죠? 개별 렌즈의 화각이 넓을수록 카메라에 장착되는 렌즈의 수는 적어지고 렌즈의 화각이 좁을수록 카메라에 장착되는 렌즈의 수는 많아지게 되겠죠? 그렇다면 두 개의 렌즈를 가진 360도 카메라와 여섯 개의 렌즈를 가진 360 카메라 사이에는 각각의 특징이 있을 테고 우리는 그 특징들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면 자연스럽게 내가 어떤 카메라를 선택할 수 있을지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촬영하는 360 영상은 공간의 모든 화면을 구체 형식으로 담고 있지만 편집 시 평면으로 처리됩니다. 평면으로 완성된 360 영상은 최종적으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그리고 HMD를 통해 구체 형식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카메라 설명에 앞서 제가 360 영상 작업을 하면서 경험했던 한 가지 에피소드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 에피소드는 360 영상이 사진이나 일반 영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새로운 여러 가지 중에서 한 가지 얘기인데요. 우리가 어릴 적 사진을 보면서 그 시절을 회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며 기억을 떠올려 보지만 내가 회상할 수 있는 부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억의 일부분만 회상해 볼 수 있으며 그 회상을 넘어서 그때로 돌아가 볼 수 있는 경험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 영상도 마찬가지죠. 여행가서 찍어온 영상들을 보면 내 시선으로 기록된 부분을 보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영상 속 화면을 회상해 보는 일일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추억하고 싶은 순간을 360 영상으로 제작한다면 가족들과의 여행이나 생일 파티, 졸업식 등 이런 360 영상들은 몇 년 후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다시 HMD를 끼고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아마 그 시절로 돌아가서 그곳을 경험하는 듯한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360 영상은 영상 속의 순간을 회상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 그 순간으로 들어가서 체험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매체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360 카메라 중 대표되는 카메라들을 사이트를 통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몇 개의 제품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제품은 삼성에서 만든 기어 360입니다. 가격도 30만원 중반대에서 구매할 수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모바일 앱을 통해서 원격 조정 그리고 여러가지 조작들이 가능하고 라이브 중계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삼성에서 이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영상이 있는데 그 제품을 보면은 기어 360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러가지 재미난 요소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페이스북 라이브로 중계하는 모습도 나오고 주로 아까 전에도 소개한 바 있지만 어떤 친구들과의 추억이나 일상생활들에 대한 기록들을 저장했다가 그거를 SNS를 통해서 공유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오고 있고요. 삼성에서 이 제품을 출시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360 영상들은 고프로를 이용해서 6개, 7개 이렇게 리그를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고프로 3개 정도, 2개 정도 이렇게 렌즈를 개조해서 일일이 화각을 계산해서 리그를 만들어서 사용해야 됐던 그때에서 삼성에서 이 제품을 출시함으로써 아주 간편하게 촬영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솔루션을 제공해줘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었습니다. 이 제품은 가민VR인데요. 가민VR은 한 900불 정도 가격하고요. 화질도 해상도 5.7K까지 지원해서 이 렌즈 두 개를 붙여서 사용하는 제품들 중에서는 화질이 제일 좋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용해 봐도 그래도 꽤 선명한 화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Gmatrix 데이터 오버레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영상을 작업해서 마지막에 내부 출력할 때 360 영상의 증강현실을 보는 듯한 그런 효과들을 여러 개 변형을 주어서 나타낼 수 있을 수 있습니다. 흔들림 방지 기능도 좋고 전용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카메라 여러 대를 이용해서 리그를 만들어 붙이고 또 여러 대의 카메라에서 어떻게 촬영되는지 현장에서 또 바로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추가 장비들을 사용해서 작업했습니다. 예를 들면 웹드라마나 영화나 뮤직비디오를 촬영하는 현장에서 VR 카메라를 가지고 촬영을 할 수는 있어도 연출자의 입장에서는 그 화면들이 어떻게 촬영되어서 나오는지 바로바로 실시간 모니터링이 안된다는 게 굉장히 답답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나온 제품이 있는 게 테라덱의 스피어라는 제품입니다. 여러 대의 카메라에서 아웃풋을 뽑아서 스피어에 입력을 해주면 스피어에서 하나의 영상으로 스티칭을 자동으로 해주고 라이브 스트리밍 기능까지 있어서 현장에서 뮤직비디오나 웹비디오나 영화를 찍을 때 실시간으로 보게 해줄 수 있는 기능이 있었고요. 4대에 입력하고 이 스피어를 한 대를 더 연결하면 2대를 연결해서 8대에 입력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여러가지 면에서 효율성이 높은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DSLR 카메라를 이용해서 VR 영상을 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효용성이 높은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 나와서 인기 있는 제품 중에 하나인데요. 가격은 기어 360과 비슷하지만 스티칭 방식이나 부가 기능들이 좀 더 업그레이드된 제품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360 VR 저가형 제품 중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인 것 같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인스타 3601이라는 이 제품은 확실히 액션 스포츠 쪽으로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기동성도 좋고 가볍고 칸다우 제품 중 큐캠은 정말 출시된 지 얼마 안된 제품인데요. 가격은 369불에 3D VR 180도 촬영을 지원하는 기능이 있네요. 칸다우 VR의 고유 프로그램에서 데프스맵으로 작업해 볼 수 있다는 것도 참 재미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렌즈 2개를 이용해서 촬영하면 기동성도 좋고 편의성도 좋지만 화질이 떨어진다는 단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화질이 좋은 상위 모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스타 360 프로 모델은 8K 해상도까지 촬영을 지원하고 3D 스테레오 VR 촬영도 지원하는 제품입니다. 가격은 3,500불 정도 하고 6개의 렌즈에서 촬영된 영상을 동시에 개별 파일로 저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칸다우 VR 역시 스펙은 인스타 360하고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는데요. 3D 스테레오로 촬영된 파일들을 스티칭할 때 데프스맵이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3D 화면의 입체감을 더 증가시켜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칸다우 VR에는 옵시디언 S 제품과 옵시디언 R 제품이 있습니다. 두 제품을 다르게 출시했는데요. 그 차이는 R 제품은 120프레임 촬영 지원이라서 촬영된 영상을 편집할 때 슬로우 모드로 작업해도 화질 열아 없이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고 S9는 8K 고해상도 촬영을 지원해서 높은 해상도를 가진 고화질 영상을 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가지 카메라의 모델들을 좀 비교해 봤고요. 이제 몇가지 카메라들을 구체적으로 좀 만나보려고 합니다. 지금 테이블 위에 카메라 4대가 4대가 보이네요. 기어 360 2016년도 모델 그리고 지금 만지는게 2017년도 전원 버튼을 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스타 360 그리고 가민 VR이 보이죠. 스마트폰이랑 페어링을 해야 되는데 메뉴 버튼을 3초 정도 누르고 있다가 뜨면 기어 360 이라는 와이파이 신호가 스마트폰에 뜨게 됩니다. 스마트폰에서 와이파이를 켜고 껐다 키면 기어 360 와이파이가 뜰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거를 확인하고 그리고 페어링 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기어 360을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카메라 연결 버튼을 누르면 동영상 화면이 연결되었다고 화면이 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 보면 기어 360 저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보이시죠. 그리고 기어 360 앱을 켜고 카메라 버튼을 누르면 화면이 연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카메라에 보면 왼 위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WB, HDR 설정 버튼이 있는데 지금 이건 플러스, 마이너스로 노출 설정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실시간 노출을 촬영 전에 조정할 수 있고 화이트 밸런스를 각종 종류에 따라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화질인데요. 동영상 화질이 지금 4096, 2048 24fps까지 촬영이 가능한데 이 차이가 2016년도 기어 360은 3840, 2160 이었어요. 3840, 2160 이었는데 4096, 2048로 조금 더 확장된 것처럼 보이지만 비트레이트 수를 낮춰서 오히려 2016년도 모델보다 화질이 조금 안 좋다는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가민 VR이고요. 지금 전원을 똑같이 켰고요. 이번에는 아이패드로 페어링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패드에 와이파이 동작을 연결을 하고 똑같이 그 다음에 VIRB라고 하는 저 가민VR 앱을 실행시키면 되겠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화염 보이는 거를 이렇게 돌려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저 보는 설정 그 뷰어 모드도 여러 가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면 저렇게 ISO, 노출 그리고 화면 밝기 이런 것들을 다 지정할 수 있게끔 선택 버튼이 있습니다. 선명도 화이트 밸런스 저런 부분들이 다 조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비디오 모드 사진 모드 여러 개의 설정이 다 가능합니다. 5.6K 촬영도 되고 로우 촬영도 되고 여러 가지 설정을 정할 수 있고 정말 간편하게 나온 기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스티치 거리도 주변 가까이로 잡을 거냐 멀리 잡을 거냐 이것도 설정하게 했다라는 거는 되게 세밀하게 세심한 신경을 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 가민VR 제품은 액션 스포츠에 많이 이용할 만큼 가볍고요. 그리고 렌즈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확실히 기동성도 좋겠죠. 여러 가지 기능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이트에 가보면 액션 스포츠에 촬영할 만한 보조 장비들을 많이 팔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장착해서 같이 촬영하면 굉장히 유용할 거고요. DJI 제품 중에서 드론 매빅이나 인스파이어에 달아서 항공 촬영을 해도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스턴 360 프로인데요. 이 카메라의 장점과 단점을 얘기해보면 일단 단점 한 가지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맨 아래 버튼을 누르면 저렇게 불빛이 들어오면서 전원이 켜져요. 그런데 이 전원이 켜지는 시간이 1분 조금 넘게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저게 아무래도 이렇게 많은 기능을 담고 있다 보니까 켜지는 데 조금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장점은 모든 기능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화질도 200도에서 220도 렌즈를 사용하는 카메라 중에서 꽤 화질이 좋은 편이라서 그걸 장점으로 들 수 있겠고요. 와이파이를 저렇게 똑같이 연결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인스턴 360 프로를 켜주고 처음에 저기 보면 어... 네트워크 주소를 쓰는 창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카메라 액정에 보면 저 주소가 있어요. 그대로 쓰고 커넥스트 눌러주시면 연결이 됩니다. 보시면 라이브 스트리밍 캘리브레이션 비디오 포토 이렇게 있죠. 처음 간 장소에서는 캘리브레이션을 한번 해주면 본인이 알아서 오토로 설정해서 그 공간을 스티칭해서 잡습니다. 지금 카메라를 들고 장소를 이동해서 어... 저... 당구대 위에다가 올려놓고 어... 지금 보는 것입니다. 컨텐츠 타입이 그... 360 파노가 일반 그... 360 영상이고요. 그리고 옆에 360 3D라고 돼 있는 게 3D 모드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시면 리얼타임 스티칭이라고 돼 있죠. 그걸 키면 바로 실시간으로 스티칭 된 그런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는 거고요. 리얼타임 스티칭을 키면 리얼타임 스티칭을 키면 리얼타임 스티칭이 4K 밖에 안 되고요. 그거를 끄면 8K까지 리얼타임 스티칭이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개별 해상도도 볼 수 있고 스테레오로 촬영했을 때도 개별 해상도를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출 같은 경우도 ISO, 셔터 속도 이런 것도 매뉴얼로 다 바꿔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커브 기능은 지금 눌렀는데 보이지 않죠. 그 이유가 일반 모드에서 플랫 컬러 모드를 ON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꺼주면 커브에서 저렇게 색 보정할 수 있도록 저렇게 선이 생깁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렇게 색을 설정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 가지 스티칭 프로그램들을 소개하고 직접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랍니다. 한글자막 제공 full nake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